어 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 기분 정말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G20 행사가 성경전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운과 추첨은 사장님이 한번 추첨하면 예 성경우씨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기 팔만대작의 작품에서 손님으로 나오는 아니죠 사장님 자 해군 보러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런 해군권 당첨을 대와보니 한번도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와 로또 체런제도 안되면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 남의 지갑 한번 추워본 적 없는 재수 지진이 법도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3분을 호명해서 안나오면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2천 8십 3번 한번 2천 8십 3번 두번 마지막 2천 8십 3번 다같이 오 시작 오 1,2,3,3,3,3,4,5,4,5,6,7,8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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